씬 하고 다시 뒤로 가세요. 너무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이거 집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그다음에 밖에 나가면 훨씬 더 잘할 거거든요. 아 그리고 내가 저거 선물 드리려고 왔는데 강아지 키우면서 제일 그런 게 위생 상태? 대소변을 정확히 안 가리고 하니까 애기가 그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 혹시나 아프지 않을까 해서 이거 다른 거 없으면 수돗물 있잖아요. 수돗물 넣고 강아지 밥그릇, 식기, 바다 이 친구 발 닦을 때도 이렇게 뿌리지는 말고 거즈에다가 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면 돼요? 컷, 컷! 아유, 어서 오세요. 잘 봤습니다. 자, 이거 화면이 잘 안 돼요.